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가 유튜브 영상에서 당진의 바다를 추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슈가는 최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슈가 사전이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당진에서 3일간 머무르며 새 앨범 작업을 했다면서 당진을 바다 여행지로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영상은 오늘 현재 조회수 46만 회를 기록 중으로 당진시는 이번 영상을 계기로 지역의 대표 바다 관광지인 매목마을과 난지도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